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캐딜락 CT6 3.6 플래티넘 AWD FL 신형 모델이구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38,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랭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신차급 컨디션 보여중이구요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터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있구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구요 다음으로 본래쪽도 보실게요 본래쪽 쭉 확인해보시면 스톤칩 크랙 전혀 없습니다 그 밑으로 범퍼도 확인해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보이지 않구요 전방 카메라 레이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역시나 매우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구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3.4위로 45% 이상 남은거 확인했구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구요 두어 쪽 쭉 살펴보실게요 네 두어 쪽 스크래치 문콕 없구요 손잡이랑 두어 쪽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네 생활기술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구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8.24로 기프로 남은 심평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뒷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구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구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구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네 스톤치 크랩 보이지 않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동 트렁크구요 트렁크 실내 공간 네 굉장히 넓구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있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구요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술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두어 쪽도 살펴보시면 이쪽도 PPF 시공되어 있구요 스크래치 문콕 없구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 사이드미러도 스크래치 없구요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술 없는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요 베이지 시트로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마셔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구요 아래쪽 보시면 보스 사운드 시트까지 있네요 이제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38,485km 주행했구요 경고등 또한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구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드 프리 이용 가능하시구요 네 LDWS까지 들어가 있구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옆쪽 보시면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구요 위쪽 보시면 HUD까지 탑재되어 있구요 더 위쪽으로는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2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작동도 매우 잘 되구요 ECN 룸밀러 블랙박스 있구요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쭉 네비 들어가 있습니다 소진기어 넣으면 소방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구요 운전석과 보조사업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구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시구요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구요 쭉 보시다가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굉장히 넓구요 앞쪽에도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구요 에어컨 송품도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들어가 있구요 네 가운데 수납공간에 헤드셋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AV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구요 옆쪽 보시면 뒷자리 전동 시트 있구요 마사지 기능까지 뒷자리도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 보시면 후석 커튼 들어가 있구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구요 네 그리고 위쪽 보시면 뒷자리에서 썬루프 커튼까지 조절 가능하시구요 뒤에 보시면 리어 커튼 들어가 있구요 뒷자리에서도 조작도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구요 엔진 쪽도 보실게요 네 엔진 쪽도 보시면 외관상 노여 보이지 않구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망은 없구요 그 앞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보시면 편망은 없구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네 쭉 보시면 외관상 노여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네 노여 없구요 앞 타이어 보시면 편망은 없구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망은 없구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구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캐딜라 시티시스 3.6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구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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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